옆장 사이에 미처 의자에 앉아계신 주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쇠쇠, 띵호와, 만리장성, 후진, 따오, 짝전, 시진, 빅땅뚱, 아리갓토, 고자이마시다. 하이, 조토마테, 구다사이, 시모노 새끼, 따봉주스, 칼리말 페스티벌 브라질, 치미 뽕, 리미 뽕, 가스뽕, 콩까이, 팝까이, 베트남, 에이시밀란, 인테밀란, 치저, 크리스도,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BMW 벤처 아우디, 메디 인처 머니, 독일 엔드 툴리, 오렌지 군단, 히딩크는 네덜란드, 나이스 미처 해보구 타임, 하우도유도 땡큐, 차리오, 경계. 내가 이 정도, 이 정도, 거지 하려면, 이 정도는, 축제장에 다녀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박수 친 사람들은 엄청 유식한 사람, 지금 박수 안 치고 사람 딱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도 하나도 안 나왔어. 무식한 인간들, 아이고. 그렇지도 이 정도, 근데 지금 뭔 말인지 몰라서 박수를 안 치는 기여. 아니면 어디가 아직 끝이 안 났나 몰라서 안 치는 기여. 어디요? 다시 한 번. 차리오, 경계. 그래도 박수 안 치고 이제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오는 적 있으면 가는 적 있어요. 유, 세차, 모년, 모월, 모일, 모사, 감지, 감소, 고우, 형, 고우, 학생, 도군시니, 안녕히 잘 돌아가십시오. 보람상조 월 3만 5천원으로 모실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냥 웃으려고 하는 거지, 뭐 거지한테 따지고 들지 마시오. 그리고 이 거지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뭐 진짜 스타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연극인도 아니고, 여기서 진짜 우리가 사실 여기 시읒이 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진짜 우리 연극인들, 조성 아닌가? 그 분하고 저기, 누구냐? 마당, 마당 연극. 문문식이, 또 성은 뭐냐? 그런, 그러신 분들 진짜 생방송 가서 한번 보세요. 욕은 욕은, 진짜 욕은 그 사람들을 다해. 우리 엽장사들은 여기 난장바닥에서 진짜 우리가 심하게 하면, 아따, 거지 새끼들 진짜 욕 많이,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진짜 욕은 안 해. 욕같이 들리게 좀 이렇게 욱쓸라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욕은 아무래도 괜찮고 재미있고, 우리 거지 새끼들 조금씩 짜면 욕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보성에 역장실에서 욕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조성하냐고, 그 마당가 가는 그 사람도 진짜 왔었어. 우리 거지 새끼들도 나가고, 우리 나갔잖아, 거기. 욕대회. 욕대회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엽장사들, 어쩌지 무식하고, 우리 마당에서 우리는 집도 없어, 무대도 없어. 우리 이것이 무대예요. 이게 무대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 이거 뭐 우리가 그 사람들 무대라면 맘대로 올라오시오.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한쪽 길을 듣고, 한쪽 길을 흘러 가버려. 그냥 스트레스만 싹 풀고 가. 알았어, 몰랐어. 오직 무식하면 거지 아거시오. 그렇지? 그러면 박수 한번 쳐봐. 송 스타트! 이쪽은 왜 박수 안 주기소? 이쪽은. 아, 참, 참. ェ한 사람들이 내가 한 번 가는 걸 , 내가 좋아하는 시대야, 내가 좋아하는 시대야 전 Originally, 이곳에 부딪히는 제니야 아, 부딪히는 마리야 부딪히는 아, 부딪히는 마리야 아, 부딪히는 마리야 신선한 맥말로 어둡한 그 힘 말이야 내가 쓴 때 암궁 창조 주목할 때면서 첫날 혼자 바닥을 보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 죽는 뿐이잖아 울렀지 저와 나이 이곳에 그게 이제 일이야 사랑 evangelical 이곳에 대해서 여러분이 言っていいや ああ 口まりや 僕が 口まりや 僕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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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僕ら 僕が 해가 심해 안풍은 험게 남껏 울리면서 저만 혼자 도망갈 거면서 사랑을 위해 무슨 사랑 정석으로 벌린다 사랑을 위해 존경한다 입 없이 대기적이야 동아세에 아픈 상처 즐거워 가려 보면서 저만 혼자 하다 날 보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아 오빠는 걸리는 것 같은데 많은 것만 한 번 맞춰서 많은 것만 맞춰 저도 안 맞춰 OK 피지야 나는 정말 피지였어 고맙습니다